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경여덕에서 수질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번 시간하고 만난 이유는 2020년서부터 우리 수질환경기사 출제기준이 변경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전략 그렇죠 우리가 난이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과목인데 수질환경기사 우리가 세 번째 과목 수질오염 방지기술 이거에 대한 학습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이 학습전략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2020년서부터는 출제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2차 필다평만 존재하죠 작업평이 없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작업평의 문항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보통 우리가 한 10문제에서 12문제 11문제 12문제 그 정도가 우리가 출제 문항수가 나왔는데 지금 2020년부터는 그 문항수가 대폭 2배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20문제 전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도 60점을 맞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나오는 범위가 먼저 2차 실기에서 나오는 범위가 필다평이 나오는 범위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1차 필기를 공부하실 때 제대로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합격하시기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게 작업평이 없어지면서 아마 출제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필다평에서 나오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질오염 방지기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죠 이게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 전략을 잘 세우시고 2차 여러분들이 필다평까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부 챕터를 보면 우리가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세부 챕터를 보면 먼저 하수 및 폐수의 성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폐수 및 정수처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하폐수 정처리 시설의 설계 설계가 가장 우리가 출제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뇨 및 축산 폐수 방지 시설을 설계하고 나는데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제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하폐수라든가 정수처리 시설의 설계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상으로 한 번 잡아봤고요 나머지는 다 중간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우리 출제 빈도도 전체 20문항 중에서 하수 및 폐수의 성상 성상이 되는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잡았고요 폐수처리 공정도 여러분들 처음에 폐수처리 공정도를 보시면 먼저 스크린을 거쳐서 침사지를 거쳐서 우리 1차 침전지 주처리 공정 쭉 나간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처리 단위 조작과 그 다음에 이 공정도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폐수 및 정수처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나 폐수를 처리할 때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이 물리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장치나 기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스크린 같은 거 있죠 스크린도 우리가 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 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화학적 처리는 우리가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라고 얘기해 나왔죠 생물학적 처리는 어떤 거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오죠 활성슬러지법이라든가 우리가 접촉산화법이라든가 살수해상법이라든가 회전원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특징 각 방법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다음으로 뭐하고 또 연결되는 겁니까 2차 우리 필다평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다루셔야 된다 그래서 필다평에서 많이 출제되는 분야다라고 제가 써드렸습니다 필다평에서 많이 출제되는 분야다 그래서 이 합해수 및 정수처리에 해당된 내용은 1차 필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2차 실기 보실 때도 꼭 중요한 분야가 된다 그래서 이때 확실하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필다평 보실 때 좀 편하시겠죠 편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해수 그 다음에 정수처리 시설에 설계하고 나왔는데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정수처리 또는 우리가 정수처리라기보다는 고도처리라는 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부재가 예상하는 문제는 보통 9문제를 잡았어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차지하죠 9문제를 잡았고요 요 내용을 보시면 고도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요 각각의 특징을 또 이해하고 계산 문제도 또 자주 나옵니다 계산 문제도 필다평을 대비해서 프리오령을 좀 습득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우리가 A5공법이라든가 A2O라든가 바대포라든가 포스틸 공법 여러가지 공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유기물이라는 개명이 나왔을 때 내가 호기상 박텔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냐 그 입장을 반드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기물은 뭐가 되는 거야 오염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기상 박텔의 입장에서는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먹이가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유기물은 적은 게 좋은 거지만 호기상 박텔의 입장에서는 먹이가 즉 유기물이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 입장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요령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뇨 및 축산 폐수에 방지 설계하고 나는데 글쎄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온다기는 좀 모아해서 제가 한 문제만 잡아봤습니다 한 문제 잡아봤고요 분뇨 및 축산 폐수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학습 방법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대표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필다평까지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어느 특정한 산화지 내에서 이를 BOD 부하가 30kg퍼 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건 뭐예요? 이 부하라는 말이에요 부하 부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이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해준 거를 우리가 부하라고 그러죠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해준 거 그래서 단위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진량 나누기 시간 단위가 됩니다 진량 나누기 시간 단위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농도에 대한 단위가 농도에 대한 단위가 미리그램퍼 메탈 삼승이라는 단위 많이 쓰죠 미리그램퍼 리터라는 단위 쓰겠지만 그 다음에 유량에 대한 단위가 메타의 삼승퍼 대의 이런 단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농도에 대한 단위고 이건 유량에 대한 단위니까 얘랑 그냥 지워져버리면 그쵸? 곱했을 때 지워져버리면 미리그램퍼 대의라는 단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니까 양이 숫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보통 kg퍼 대의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접하든지 간에 우리가 단위를 봤을 때 이것처럼 kg퍼 대의가 나왔다 아 그러면 이거는 뭐다? 농도하고 유량을 곱한 값이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하를 갖다가 면적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걸 면적 부하라고 했죠? 면적 부하 이걸 설계하였다 평균 유량이 이만큼 나왔고요 BOD 농도가 이거일 때 필요한 면적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뭐야? 면적 부하가 나와있고 30kg퍼 대의에다가 메타의 조급이라는 면적 부하가 나와있고 면적 부하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 부하 구하는 식은 부하라는 말은 농도 곱하기 유량을 말하는 건데 면적 부하라는 얘기는 여기 면적으로 나눠준 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용적 부하라는 말도 있죠? 부피로 나눠주는 거 BOD, Q 나누기 부피하면 이게 면적 부하가 아니라 용적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A가 넘어가서 우리가 면적 부하를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BOD 농도가 270이라 그랬고 유량이 나왔으니까 항상 무슨 관계다? 곱해주는 관계다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단위가 270mL를 많이 쓰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요거는 우리가 환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0.27kg퍼 메탈 3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쵸? 10에 3승의 관계에 의해서 kg하고 메탈 3승을 환산해줄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이 과정을 보시면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270mL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어디까지? 요기까지 요기까지 묶음값이 뭐가 되는 거야? 묶음값이 0.27kg퍼 메탈 3승이 되는 거예요 환산하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환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요런 과정을 많이 거친다는 이유는 우리가 더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270mg퍼 리터다라고 나왔을 때는 kg퍼 메탈 3승을 바꿀 때는 10에 마이너스 30이 곱해진 0.27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량을 곱해줬습니다 농도하고 유량을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부하로 나눠준 거죠 30kg퍼 데이 메탈 3승으로 나눠준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우리가 어떤 단위가 나와요? 우리 보시면 이 시간 단위가 요기 분단위니까 요 분단위하고 데이하고 환산하기 위해서 요 한 원데이가 하루가 1440분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쵸?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FNB 구하는 문제인데 활성 슬러지 공정에 포기지노의 MLS의 농도가 2000이래요 2000이래요 그 다음에 포기지노의 용량이 요만큼 나왔고요 유입 폐수의 BOD 농도가 저만큼 나왔습니다 폐수 유량이 요거일 때 FNB를 물어봤어요 FNB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FNB 할 때 이 F는 뭘 말하는 거다? F 그러면 음식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BOD 입장 호기성 박텔의 입장에서 우리가 F 음식은 뭐예요? 유기물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죠 농도 곱하기 유량 그쵸? 이 BOD 곱하기 유량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부화죠 전체 양 그쵸? 오염물질 양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포끼지 안에 미생물이 있으니까 V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NB 구하는 식은 BOD Q 나누기 VX 요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FNB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암기가 되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서 B가 나오는 것은 BOD가 말하는 것은 300이라고 그랬으니까 BOD가 300이라고 했으니까 300이 들어가고 단위는 밀루그램 퍼 리터입니다 근데 MLSS 농도도 밀루그램 퍼 리터니까 그냥 지워주면 되겠지 아니면 요거를 0.3 곱하기 15 15라고 그랬나요? 15 요거 해도 상관없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2002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0.3으로 쓴다 보니 아까 300mg 퍼 리터가 아니라 300kg 퍼 메탈 30이 된다는 얘기고요 각각의 대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FNB를 봤었을 때 이 공식만 알면 금방 나오는데요 나오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또 실제 우리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단위예요 단위 요 킬로그램 BOD 킬로그램 MLSS 데이죠 그쵸? 요런 단위가 나왔다 요런 단위가 나왔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로 보는 거다? 우리가 FNB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FNB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됐죠? 그렇게 정리해서 됩니다 우리가 학습 전략과 그 다음에 난이도 그 다음에 출제 비중 요거까지 봤고요 대표적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음 공정시험 기준하고 법규 때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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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